교육하면 나누경영 컨설팅 1980년대 소년중앙 같은 어린이 잡지에서도 석유는 머지않아 고갈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 200년 이상 충분하게 사용 가능한 석유 자원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 많은 석유가 더 나왔을까요? 바로 셰일가스 때문입니다. 셰일가스는 입자가 작은 진흙 사이사이에 있는 천연가스를 말합니다. 원유 생산원가 차원에서 보면 2016년 배럴당 50달러 정도였던 것이 40달러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기름을 캐낼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9달러에 비교하면 아직도 엄청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 이유는 그냥 시추하면 바로 원유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땅을 몇백미터 파고 들어가서 그 시추관을 90도 방향으로 튼 이후 물, 모래, 화학약품을 고압으로 분사하여 가스를 추출하는 수확 파쇄법이라는 복잡한 방법을 쓰기 때문입니다. 이 생산 방식은 지하수 오염과 지반침하, 지진 등의 환경적인 문제도 유발합니다.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으로 인해서 2016년 이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유가가 2016년 배럴당 20불 정도로 떨어지면서 픽업트럭 SUV의 인기가 다시 살아났고 그의 정부는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다시 늘리게 되었습니다. 사업적으로 보면 해양에서 원유를 생산하는 해양플랜트 산업이 몰락하여 조선업계의 애물단지가 되고 반면 LNG윤반선의 수요는 폭발하게 됩니다. 한국의 조선업계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석유 매장량 1위 국가가 되어가던 미국은 2015년 우방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석유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킨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생산량을 마구 늘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공급과잉으로 생산원가가 비싼 미국의 셰일 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영 석유기업이 국가의 재정을 책임지기 때문에 석유 가격이 최소 배럴당 80불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들도 피해를 입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에너지 공급과 수요가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더 이상 중동에 목을 멜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계속 낮은 유가가 유지되면 석유산업밖에 없는 대부분의 중동산유국들은 국가부도를 걱정해야 하고 유가가 높아지면 많은 생산량으로 벌어들이 리익을 재투자할 미국의 셰일가스의 점유율을 빼앗겨 주도권과 경쟁력을 잃어버릴 위기에 있습니다. 2018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불까지 올라가며 미국의 셰일업계는 기사회생했습니다. 기술발전으로 원가도 배럴당 25불선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러시아와 사우디의 미국 셰일가스 견제를 위한 증산으로 원유가는 20달러까지 추락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로 10달러 중반까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유가가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130달러를 돌파했다가 중동의 증산, 중국 코로나19 확산 등의 이슈로 다시 100불 아래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셰일가스와 유가전쟁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마케팅을 위한 강의 어디서 들어볼까? 세일지로 위한 강의 어디서 들어볼까? 마케팅과 세일지 경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교육하는 곳 디자인 세일지